시대를 넘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전하고 각계의 존경을 받아온 이여령 이화여대 명예석자교수가 삼국유사 속 향가들을 재해석합니다. btm불교TV가 편성한 이여령의 향가 나들이에서인데요. 절대미와 관용, 인간주의 등을 대하는 조상들의 가치관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문화전령사로 꼽히는 이여령 이화여대 명예석자교수. 평생을 창조성이라는 세 글자에 천착해 교수, 장관, 위원장 등 수많은 직함을 거치고도 그저 창조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가 btm불교TV와 함께합니다. 고려 후기 이련스님의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를 재해석하는 이여령의 향가 나들이에서입니다. 향가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 삼국유사에는 14수가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5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2년 전 촬영에 총 8부작의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한 이여령의 향가 나들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천년 전 고향의 노래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로 제작됐습니다. 고향권은 향가고 진짜 노래는 딴 데 있다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고 의식주는 해결될지 몰라도 진선미라고 하는 짐승들과 구별되는 그 가치의 세계는 나날이 의식주에 먹혀간다. 내일 첫 방송하는 이여령의 향가 나들이에서는 신라 강릉태수 순정공의 아내였던 수로부인에게 소를 물던 노인이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것으로 알려진 헌화가를 다룹니다. 이여령 교수는 헌화가의 주인공인 노인을 늙은 사람이 아닌 성숙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그 노인만이 여성으로서가 아닌 수로부인의 절대미를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미를 알아차린 거 산천초목이 웅성거리잖아 이 여성이 나왔을 때 남자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인간 세상이야 그건 불력의 세계고 초월적 세계란 말이야 그게 신라의 미학이고 종교의 시작이고 이처럼 이여령 교수는 절대미를 대하는 신라인들의 초월적 세계관을 시작으로 처용가의 관용, 찬기파랑가의 한국적 영웅, 해성가의 인간주의, 재망매가의 죽음을 짚어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꽃을 꺾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수로부인의 진짜 미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원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여령의 향간 아들이는 이번 달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